오정아 가수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먼저 듣고 우리 나진기 가수님 모셔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정아 가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주세요 음악 주세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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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했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하늘을 두고 가질 않아 서로가 사랑 좋으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깐 가능한데요 사랑은 심지어 잘 알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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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봐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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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를 마라 사랑아 네가 그는 내가 우정이라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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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랑아 나 사랑아 그는 내가 우정 그러니까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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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든 뭐라 누가 가면 내가 우정해 내가 우정해 사랑이 사랑아 사랑아 내가 우정해 절대 사람나 사랑이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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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살아라 내가 내가 운짝해 네가 살아라 내가 운짝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좀 한 번 주세요